제1시 파트너즈는 올 12월 혼합현실 메타버스 K-월드 콜론 키 투더리얼 메타버스의 서비스 시작을 확정했다고 한다. K-월드는 지난 8년 동안 기획 및 개발이 준비기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현실이 벽을 넘나들 수 있는 메타버스다.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고 회의를 하는 등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거들을 할 수 있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. 유저는 몬스터를 사냥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개인적인 컨텐츠와 획득한 NFT를 다른 유저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등 다양한 요소로 유저들의 플레이옥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1시 파트너즈는 전했다. K-월드에서는 가상 부동산은 GPS와 좌표를 기반으로 지질학적 데이터와 여러 랜드마크를 구현하고 아이템 획득 및 제작은 상당수 실제의 특산품 등의 데이터를 그리고 퀘스트는 역사적 사건들을 활용한다. 이로 인하여 가상현실이 현실과 상호작용하여 지역상권과 더불어 상생할 것을 기대한다 고 관계자는 밝혔다. 사진을 3D로 변환하고 시스템,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보고 싶던 반려동물을 다시 만날 수 있는 K-Memories도 빠른 출시의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한다. K-월드는 모바일 서비스뿐만이 아닌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여러 개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. K-월드에서 활용될 가상화폐 KTK, 키토컨의 발행한도는 총 16억 6,500만이다.